지금부터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이 내용은 우리 수업에서 가장 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웹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웹이라는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이 체계 안에서 동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웹에 있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한 대는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노트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보통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들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이나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불리는 컴퓨터나 생긴 것은 다를지언정 실제로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들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품이 좀 더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노트북도 아주 훌륭한 서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컴퓨터예요. 그러면 둘 다 서버가 될 수 있고 둘 다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컴퓨터가 서버고 어떤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지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요. 웹서버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키고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포털사이트라든지 여러가지 저희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인 오픈튜토리얼스 OIG라든지 그런 주소를 여러분이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 주소에 해당되는 서버 컴퓨터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뭐를 요청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컴퓨터에는 웹서버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웹서버 소프트웨어가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곳에 저장되어 있는 이 웹페이지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서를 읽어서 그것을 다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게 쏴주는 데요. 그 쏴주는 작업을 응답한다고 부릅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요청하고 서버는 응답한다. 라고 하는 이 관계로 인해서 요청하는 쪽을 클라이언트, 응답하는 쪽을 서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한국어로 얘기하면 갑 정도 되겠죠. 고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고객이 하는 것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는 을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서비스나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하다. 이런 뜻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빙한다. 그 서빙에서의 서빙이 서버라는 말과 같은 어근, 어원 이런 거 갖고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요청하고 서버는 응답한다라는 바로 이 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가 된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떤 앱이나 게임이나 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의 체계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게임 또는 모바일 앱,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그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웹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도록 하는 수업인 것이죠. 그러면 웹에 있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웹서버가 서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웹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저 이름은 웹클라이언트라고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웹클라이언트와 웹서버가 협력해서 웹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 수업을 보고 있다면 대부분 웹브라우저는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웹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침숙한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웹서버라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웹개발자나 IT 관련된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웹서버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즉 뭔가 감각적으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웹서버라는 것에 관심을 둘 거고 바로 이 웹서버를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 두 대의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두 대면 좋기는 한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한 대의 컴퓨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한 대의 컴퓨터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를 둘 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통신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설치를 진행하면서 이 얘기는 제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즉 웹브라우저에다가 여러분이 주소를 치는데 그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바로 그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게 되면 그 컴퓨터 안에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가 응답해서 웹브라우저의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원맨쇼를 하는 건데 이 관계는 그냥 같은 컴퓨터에서 하는 것일 뿐 컴퓨터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서비스를 또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컴퓨터가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끝에서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서비스를 동작시키는 방법은 우리 수업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니까요. 지금은 일단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웹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웹서버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치, 엔진엑스, IIS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중에 아파치와 엔진엑스는 오픈소스 진영이고요. 그리고 II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제품들 간의 어떤 현재의 경쟁 구도를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는 오래전부터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이 웹서버 분야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의 거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웹서버고 이 웹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입니다. 우리 수업은 아파치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나 유명한 회사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 거의 정점에 도달했죠. 그래서 아파치를 턱밑까지 쫓아왔다가 갑자기 쇠락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엔진엑스라고 하는 것이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성장을 하다가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흥미삼아서 볼 만한 것은 여기 구글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구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입니다. 이걸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구글이 쓰는 서버인데 구글이라고 하는 단일 기업이 사용하는 자사가 만든 웹서버 하나가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라는 것을 우리가 설치할 거고요. 아파치를 설치할 때는 이런 주소로 들어가셔서 실제로 설치하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 아파치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까다로운 일이에요. 직접 설치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아파치, 즉 우리는 웹서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PHP라든지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사이드 언어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뭔지는 지금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려고 하면 심이 들어요. 특히나 이 클라이언트, 즉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의 소프트웨어는 설치하는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설치하는 게 어려우면 사람들은 쓰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서버 쪽의 소프트웨어는 일단 굉장히 많은 기능성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이 사용될 것이라고 감안하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편의보다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서버 쪽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결국에는 설치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설치의 편의성이 대단히 나쁩니다. 아파치는 좀 덜한 편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는 비트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파치, php, mysql을 한 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 비트남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목적, 즉 서버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쉽게 한 방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리고 비트남이 말고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APM 셋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트남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다른 이름의 비트남이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윈도우 사용자라면 여기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wapm이라는 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w는 윈도우, a는 아파치, m은 mysql, p는 php라는 뜻이에요. 맥 사용자는 mamp를 쓰시면 되는데 m은 맥이고 아파치, mysql, php입니다. 리눅스를 쓰시는 분은 lamp로 접속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우리 후속 수업에서는 이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자신의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사용방법을 찾아서 따라오시면 돼요.